그러시는 거 아니에요. 박범기 의원님. 중진 되셨으면 중진 5월 중짜리 생기세요. 너무 중진하는 건데 너무 추구하듯이 이런 거라 제가 좀 진행을... 총기 의원님. 나랑 자리 좀 바꿔줘. 여기 앉아있는 게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? 아 좋네. 이거 아니지. 이거 바꿔. 교재 압도 못 받아서 복수하라고. 박선배. 자리 좀 가. 공짜로 앉을 텐데. 공짜로 앉으세요? 아니. 한 번만 더 하면 또 정이 생겨요.